고양시는 동물병원이 멀어 광견병 예방접종에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 지역은 관산과 능곡, 대덕, 화전, 행주, 가좌 등 12개 동입니다.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접종 일정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동물 등록이 된 3개월형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며, 미등록 반려견은 현장 등록을 거쳐 접종할 수 있습니다.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게 물리거나 개가 핥힌 상처를 통해 동물과 사람 모두 옮을 수 있는 전염병으로 감염 시 경련이나 신체마비 증세가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.